안녕 아니면 어머님이나 안녕하세요 내가 보면 이거 동화식이 없는데 꼬꼬 내면 안되고 유튜브 내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는 동화식을 읽어볼까요? 제목은 뭐예요? 네네 초콜릿 공중님 네네 초콜릿 공중님은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는 네네 초콜릿 공중 이렇게 됐어 내가 가지게 옆에랑 첫번째는 읽고싶다 어느 공간에 한옥 여러분 여러분 아까 옆에 보면 나심이가 없으면 옆에 옆에 보이대요 여러분 나무 길어서 여기있어 사진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가 공중님이었어 여러분 얘가 나쁜 공중님인데 하나 둘 셋 얘가 너무 힘들었어 얘도 힘들었어 하나 둘 셋 뾰로롱 아니야 그 유치원 가고싶었어 근데 유치원에 갔더니 시작했어 우와 공중님이다 예쁜 공중님이다 아이들은 공중님의 유치원에 왔다고 좋아했어요 넌 이름이 뭐냐 유치원은 처럼 미니 공중님의 처럼 푸니르르 신 넌 난 뚝밥이 뚝밥이 먼저 많이 쑥끝 먹으면 안돼 안돼 다음부터 이리죠 난 야 프레이패 이리 이리 내가 엄마일거야 가방 이리 아빠도 내가 할거야 여기 기분 나쁠까 나쁠까요 다음부터 그리고 아까랑 앞이랑 똑같죠 한번 더 볼까요 나무 쉽지 네네 그러면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랑 똑같아요 여우 다행힌면 안돼 다행힌면 다행힌면 하십쇼 아니면 옆에 옆에 롤 보이세요 이번 다음부터 여기 공중님 왕관을 내려오고 마지막에는 테스트 동화 이해 이거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엄마님들 아니 아버지들 어? 초콜릿 많다 내꺼다 많이 먹으면 안되죠 그럼 잠깐만요 저 어디있죠 보여줄 수 있으니까 쑥쑥 그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는 너 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 나 이거 나 이거이렇게 하나 이거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왕땅 안녕